좀 전에 진양훈 회장의 유튜브 소식이 한번 올라왔죠. 옵티머스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HLB 금액을 좀 보면은 HLB가 300억 투자를 했고 생명과학이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국고채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옵티머스에서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손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끌시끌하죠. 이렇게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지금 저금리 상황 속에서 HLB의 이런 자금을 좀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답시고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옵티머스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손실이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옵티머스 이번엔 옵티머스다. 환매 중단이 되었고 현재 환매 중단 규모만 5,500억. 후폭풍이 거슬 전망이고 지금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최근 불안전 판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옵티머스 지금 뭐가 문제냐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채 투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저금리 은행에 넣어 놓는 것 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한 거겠죠. 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환매 중단 보고를 하고 지금 사기 혐의로 판매사 연합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판매사를 통해서 HF인이 판매사 쪽에 돈을 맡겼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연장 신청을 했고 NH투자증권이 217억 상당의 이런 부분 그리고 한투도 167억 정도 팔았죠. 자 지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펀드 환매리 계속 도래하는 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모펀드 자산이 5,426억 정도 되고 있고 이 중에 NH투가 판매한 지금 사모펀드 만기 도래가 4,600억 정도 달하고 있죠. 자 펀드 명세서 위 변조가 지금 문제 핵심인데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을 편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기재부 장관, 최종원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 이사장 등이 고문 자문단 형태 이름을 올려서 신뢰도를 높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채권에 투자하지만 예상 수익률은 3%로 설정을 했고 은행 예금보다는 낫다. 뭐 이런 안전한 쪽인데 은행 예금보다 나오니까 고객들이 몰려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고 실제로 지금 투자한 부분을 보면은 이런 국고채에 투자한 게 아니고 대부업체에 투자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대부업체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 건설사, 소형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체 등을 편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연초 옵티머스 검사할 때 금융당국에서 검사할 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금융사고 발생 사각지대에 있는 전문 사모펀드 제도도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지금 HLB가 투자를 한 금액은 HLB가 300억 그리고 생명과학이 10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 쪽에서 자꾸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손실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일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진양권 회장이 사재로 이 손실액을 전부 복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주식을 위탁을 회사 주식을 위탁을 하고 이런 손실액을 회사에는 일단 피해가 단 10원도 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1차 HLB가 정말로 돈을 잘못 운용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이 옵티머스 쪽이 투자를 한다고 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아주 안정적인 국고채 투자를 한다고 한 거죠. 국고채 투자를 한다고 했고 금융감독원도 실사를 한 부분이고 군인공제회 그리고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안정적으로 3%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HLB 회사 자체에서 뭔가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영업을 잘못하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회 기준으로 봤을 때 HLB 300억에 생명과 100억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금액이 전부 다 날라가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죠. 그렇게 소송해서 돈은 회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러면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은 진양군 회장이 내가 결정했다. 그 이유로 본인의 사죄를 털어서 회사 쪽에서 결정을 내려서 회사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내 돈 들여서 다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HLB 회사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제로입니다. 제로죠.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HLB만 보면 300억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50억 정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돈을 진양군 회장이 사죄를 털어서 회사 쪽으로 집어넣어서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회사에 큰 피해를 준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가능성이 조금 있다도 아니고 제로죠. 제로 왜냐하면 일단 회사 쪽에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일단 투자를 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회사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양군 회장이 자기 사죄를 집어넣어서 회사가 손실이 나는 부분을 아예 그냥 없게끔 다 막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HLB나 HLB 생명과학에 대한 회사 자체 리스크는 이 부분 옵티머스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 제로 맞죠. 그리고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은 진양군 회장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손실을 좀 보겠다 이겁니다. 회사에 누를 끼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 이거 뭐 돼가지고 좀 손실 봐가지고 회사가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마이너스 투자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손실 얼마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제를 털어가지고 회사에서 손해본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 메꾸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제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지금 투명하게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이고 그것도 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그냥 원천 차단을 한 겁니다. 지금 진양훈 회장이 원천 차단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고 진양훈 회장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손실 좀 본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옵티머스에서 한 것처럼 이런 부실한 대부 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대부업체 부동산 시행사 건설자 이런 쪽에 이제 HLB가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이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국고채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기 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금융한도원 쪽에서도 다 검증이 된 그런 거였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LB 자체적으로 투자를 엉뚱한 데 한 상황은 아닙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뜯고 하겠지만 문제될 거 하나도 0.1%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사의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애시당초에 지금 싹을 잘라버렸죠. 진영근 회장이 나와서 애시당초에 공격을 받을 만한 공매도들이 이런 저런 내용 가지고 공격을 할 만한 부분들을 완전히 싹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부도덕한 부분을 진행을 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제를 털어서 회사에는 단돈 10원도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HLB 쪽의 이런 기업 가치 부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손실을 봐서 HLB나 HLB 생명과학이 이런 부분 투자 잘못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손실이 났구나. 좀 잘 좀 투자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회사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HLB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 쪽에 이런 재무제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옵티머스가 잘못한 거 맞죠. 옵티머스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조금 날 수 있지만 300억 투자해서 280억밖에 못 받았다.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고 사죄를 털어서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대표이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많지 않죠.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이제 HLB에서 판단을 착오해서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옵티머스에서 이렇게 진행한 건데 전 검찰총장은 어쩌죠. 이렇게 대고 국고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기 쳐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반환청구 소송이 엄청나게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금감원 쪽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실이 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사제 털어 가지고 메꿔놓겠다. 그렇게 진행하는 대표이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이 보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이렇게 됐구나. 어쩌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실제로 회사가 뭔가 손실이 될 가능성은 일단 제로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반기죠.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HLB를 투자하는 부분은 리보세라님을 보고 투자하는 게 거의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부분만 바라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겼지만 이런 부분은 회사가 부도독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날 만한 부분을 대표이사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돈 다 메꿔놓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손실이 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메꿔놓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너무 악재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